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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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저도 매주 본방송을 챙겨보지는 않지만 가끔 하이라이트로 편집된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개중에 관심있게 본 것은 어떤 한 직업 분야에서 최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자기님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입니다. 최근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잠실 엘타워 외벽 청소를 하는 자기님과 또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 선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서로 초한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멋지다라는 감탄과 나도 더 힘내보자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과나 소득, 업적을 이루려는 개인적인 욕심보다 매 순간 또 하루하루 맡은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또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초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몸 불살라보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마음이 한 불 꺾여 이 정도면 최악은 아니니까 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후자의 경우가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무료해지고 또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고안하며 스스로를 자극하고 각성시키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큰 복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을 힘들게 찾아내더라도 그 요인들이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확실히 보장된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 해결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일을 위해 최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원동력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사 최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다함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들의 질문을 받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6장 1절부터 15절의 기록에 등장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 행하신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수호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동사는 구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병 이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 또 어떤 뜻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그 무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건을 행하신 당사자의 의도나 그 목적을 파악하는 일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욕심의 정체에 대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리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압제 아래서 종로를 타며 사는 상황 또 심지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냉혈한들과 또 자신들의 세력을 굳게 다지기 위한 파렴치한들까지 가득한 그 환경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이토록 큰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이며 원시안적인 기대보다는 저 사람, 그 예수를 따르면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썩을 양식은 1차적으로 떡처럼 상하고 변질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썩다라는 이 단어가 파괴하다, 죽다, 잃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았을 때 이 양식이 잠시 배를 불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또 만족을 잠시 동안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영원하지 않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을 소유한 존재가 인자, 즉 예수님 자신 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의미가 어떤 소유를 보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방법만 일러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잔뜩 묻은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또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행위에 있어서 어떤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를 믿어라 라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어쩌면 무리들은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는 이 요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이 일의 시작이라는 간단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무리들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한다고 말로는 쉽게 내뱉고는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개인의 성장이나 속한 단체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나 때로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어떤 만족을 위해 시작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기로 시작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도 곧 식어버리게 되면서 그 일을 피하고 매면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또 내 존재를 잃게 만들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잔혹한 현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 편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보여서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역사심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내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나의 만족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만한 교대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매사 최고 최선으로 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매사 최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였고 둘째 질문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그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속마음에는 예수라는 저 사람을 따르면 내 삶에 어떤 이점이나 이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생각이 이것만 해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것 같아요 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여주면 내가 한 번 믿어볼게요 라는 그 요구를 늘어놓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3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근거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동일하게 재현해 준다면 자신들은 겪어보지 못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현실화 시켜준다면 예수 당신도 모세와 같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만나의 축복 역시 모세라는 사람이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또 인간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용하게 만드심으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본문 34절의 기록대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던 무리들이 주여라는 존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는 그들 역시 이견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5절의 기록대로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자신에게 나아오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장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는 잠시 동안의 욕구 충족을 누린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 최대의 만족을 항시 누리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SNS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찾는 경우를 덜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루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으로 인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두 번째 삶을 살게 됨에 감사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신자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 일용할 양식처럼 소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사 최고 최선을 다해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본문의 무리들처럼 주여! 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그 부름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당장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부르지즘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사소한 일 하나 더 이루어주시는 것은 일도 아닐텐데 라고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응석을 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세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야 맙니다 일용한 양식을 내어주어 시끄러운 그 입을 틀어막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누리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사 최고 최선의 삶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 얻을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매사 최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특별한 분이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하여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나아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36절의 기록대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수용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메시아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그런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만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오 또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해와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38절의 기록대로 오직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37절의 기록대로 자기 백성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그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참 평안과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세상 마지막까지 나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편에서 겪게 되는 육신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39절의 말씀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국 썩어 없어질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당신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알림을 통해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을 맺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선배나 직종 등료와 같은 가까운 사람은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서로가 또한 진심으로 그 문제를 놓고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가 꼭 완전한 문제 해결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라는 문제를 마주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방법들을 바라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명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른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목도하며 사랑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혹자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구원 말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를 달라고 변함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묵묵히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폭해 하셨던 구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에 성도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상고하며 여전히 죄 문제로 인해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35, 36, 37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맡은 일에 대한 꾸준한 책임과 열정을 발휘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가 참 쉽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 상태는 비단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곧 드러나게 되고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내리는 판단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어진 일들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나 한 사람 없다고 해서 교회 일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내겠지라는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또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사실 또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믿는 자들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드러내기 힘쓴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나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더욱 힘내기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희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자원 봉직 지원을 통한 청지기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또 각 기관들도 희년의 기쁨을 이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한숨보다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생을 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문 영혼을 인도하는 생명운동임을 기억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급선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누리는 영의 충만함을 원동력으로 삼아 교회는 물론 저 세상 앞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널리 증거하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만족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